평범한 노래 이런 거! 이렇게 있는 거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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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작업은 엄마부터 퍼포먼스까지 다 선수님과 함께, 작업형과 함께. 그때 초워들이 이제않게 하려고 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작품이에요. 정말 적답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참고, 얘기를 나누고 아이디어 나누고 작업했습니다. 너무 좋다. 거기가 너무 멋있다. 여기가 진짜 멋있어.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. 너무 기쁘다. 일단 처음 1부터 뒤에 다까지 나는 다 참여했으니까. 맞아. 어. 첫 번째 약간 이런 느낌이 반 것 같아. 예. 아주 좋아. 내 고기야. 내 고기. 내 고기야. 내 고기야. 내 고기야. 예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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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너무 딱딱차요. 네. 이따가 선생님이랑 이제 아마 전체 마무리 다 될 것 같아요. 이따가. 뭐냐. 조명 감독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 오셔서 미팅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디어 있으면 그날도 나누고. 어쨌든 나는 이 작품 하는 것도 음미는 사실 완전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. 왜냐면 음마 자체도 다른 무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. 좋습니다. 이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안무만 잘 나가면 다 문제가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일요일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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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어. 오케이. 열심히 할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정리를 했는데. 저는 선생님이랑. 이거를 일어나서. 이거 다운 하고. 다시 올라오고. 그리고. 다운 하고. 다운? 다운 하고. 오케이. 다운. 아 계속 혼자 하니까. 오케이. 더 낮게도 되고. 처음에 느낌 좋았어요. 오 좋은데? 그리고. 선생님이. 이거 느낌이 한번 봐도 돼. 선생님이. 오케이 오케이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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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. 그게. 이게 선생님이 뭔가. 이 유니크한 팀. 아 좋아 좋아. 오케이. 뭔가 좀. 더 쓰세요 그냥. 그냥 하면은. 더 쓰세요 더 쓰세요. 좀 더. 형 어때요? 이거를 통해서. 모든 사람. 느끼는 거 다 다르고. 사람마다 다 다른. 뭐 그냥. 진짜 슬픈 사람 있고. 자기 힘든 거 생각나는 사람 있고. 이거 보고 웃긴 사람도 있고. 다 있으니까. 저는 사실 그거예요. 이거의 작품에 대해. 못 따라 보고. 이해 못 하고. 그런 사람이 보다. 그냥 이거에 대한. 감동 조금만 받고. 자기의. 생각이 드는 순간.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. 이거에 대해. 진짜로. 진짜 순수하게. 좋아. 진짜 좋아. 타고난 어떤 감성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. 열심히 해야죠. 그래서 바로 할까요? 예스. 형 지금 거의 비 오는데. 비가 와가지고 지금. 이거야. 이건. finished. 이 Erst. 그냥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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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이렇게. 내가. 아들 보다 다 잘 못난 대로 정상으로 아 형 거기서 실수해버렸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괜찮아요 내일도 하면 돼요 쏘리 쏘리 괜찮으면 돼요 오늘 이제 제대로 좀 더 끝까지 완성을 시켰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연습하고 더 감정 놓고 더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연습하겠습니다 브라보 맨 이제 B 들어가요 이게 무용 그런 감정 편은 그런 거 보다 보니까 편집 너무 많이 되면 그냥 감정 순 전달 안 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편灰색으로 이 편灰색으로 I'm on the, I'm on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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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dition 좋아요 아침에 운동하고 밥 먹고 그리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한 10시 반쯤에 일어나서 지금 컨디션 되게 좋아 이렇게 저 개인 서러곡 1년 만에 다시 하게 되었어요 이 곡은 그냥 저를 위해 하는 작품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이 감정 부는 사람한테 감동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 작품 보고 자기 감정 자기 무언가를 느꼈으면 그거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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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모 와우 여기 안 보이네 안 보인다 보였어요 보였어? 완벽주의자 D 형 됐잖아 D에서 위해서라면 D를 행복하면 돼 장단선은 형이 진짜 잘 맞춰 이거 착이다 이거 맞아 착 효는 차예요 저는 차 오케이 형 좀 시작 세상에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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